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90년에 태어나신 경호년생 말띠생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역으로 한 번 펼쳐볼게요. 산 위에 하늘이 포개어진 모습이고요. 상요가 여섯 번째 상요가 변동이 돼서. 자 우리 90년에 태어난 말띠생분들 지금 천산돈에서 택사나무로 바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토끼해 개묘년해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우선 굉장히 상반기부터 아반기까지 아주 순조로운 흐름이 보이고요. 이득과 득실이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가득가득 나의 재물창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주 좋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금전운이 상당히 좋으세요. 8불 정도 되는 그런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또 단독주택을 비롯한 공장 건물지라든가 문서운 우리가 얘기하는 매매운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매매 모든 것들이 다 양도하는 분 매도하는 분 또 매수하는 분 매매 자체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양쪽 다 큰 이득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 90년생 분들 또 취직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금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 상승하는 운이고요. 그래서 시험에도 합격 운이 굉장히 강한 자신의 참직과 가까운 일일수록 더더욱 합격 운이 강하고 또 이동도 유리하지만 어떤 자신의 인정을 받는 흐름이 2023년도에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는 굉장히 좋은 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성사가 되는 흐름이에요. 내 짝이 될 만한 인연들은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고 내가 끌고 오는 인연들도 나의 반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연들만 끌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성사 여부와 관계가 없는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혼인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진정 좋아하는 짝은 아닐 수 있어요. 오두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우리 90년생 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전체 운에서 내 마음이 정말 100% 끌려서 지금 현재 맺어지는 결실은 아니다. 이것은 궁금하시면 따로 개인 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 운에서 내 마음이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어서 결혼하는 상황인 것이고 내 반려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100% 좋아하는 사람만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인의 매력이 상대방의 그런 매력지수에 내가 100% 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끌려서 가는 혼인은 아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사가 만약에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설령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 상대방이 이길 게 뻔한 시작이었다 했지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23년도 내내. 그리고 거의 모든 일들이 성사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23년도 해예요. 제가 몇 가지 띠 중에서 띠벼론을 계속 쭉쭉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리한 건 제가 거의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우리 90년생 분들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파장이 좀 큽니다.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연기활동을 시작하는 지금 배우의 입지에 있다거나 또 어떤 사업을 지금 막 시작하시는 상황도 있겠지만 직장인으로 첫 출발을 늦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호전적으로 내가 한번 덤벼들만한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그리고 내가 발을 딛는 것마다 모두 유리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내가 떠나셔도 좋고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펼쳐보셔도 아주 순조로운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장이나 여행도 아주 순조로운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이스 운을 가지고 계속 좋다라고 말씀만 드려서 뭐지 뭐지 하실 수 있지만 일단 기본 운이 좋은 걸 어쩌겠어요. 자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라는 걸 제가 펼칠 거예요. 사업운, 직장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운, 세 번째로는 애정운 이렇게 펼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펼치는 사업운과 직장운 속에는 금전에 대한 흐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사업운, 직장운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양력으로 1월 달부터 살펴볼 텐데요. 출발이 아주 순조롭네요. 풍뇌익이라는 개부터 바로 지금 나왔는데 우리 90년생 분들은 첫 출발부터 다른 띠와는 좀 다르게 아주 월등한 흐름이 보입니다. 금전은 활짝 꽃이 피었어요. 심지어 평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기회, 이게 꼭 어떤 금전의 형태로 들어오기보다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통과과래, 통과의례를 내가 너무나 손쉽게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1월 달부터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계속 가고 싶었는데 상황 자체가 막혔었던 분들도 1월에 큰 물고가 바로 트입니다. 사실 사주적으로는 1월은 아직까지 전년도의 운에 해당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띠가 바뀌는 2월 달부터 개면연 운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양력으로 1월 달은 굉장히 순조롭기 때문에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이득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출발이 좋은 게 너무너무 부럽고요. 그 다음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바로 그 다음 달인 2월 달에 예비가 되어 있어요. 폭포수가 쫘라락 지금 막 쏟아보고 있어요. 주역에서는 이 물의 기운을, 물의 에너지를 어려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물 두 개가 포기어진 모양이 지금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너무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물이 포기어져 있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제 이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괴, 어려운 상황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나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낭비가 심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곳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는 속아서는 안 되는 상대에게 내가 붙잡혀서 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고스란히 1월 달에 운이 좋았을 때 획득했던 정말 철호의 기회를, 철호의 기회를 2월 달에 그 엉뚱한 상대에게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3월 달. 3월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포진이 되어 있는 풍화가인계가 지금 나왔는데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말띠분들 3월 달에는 무리한 이동을 하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1월에는 시작이 좋았으나 2월과 3월 달에는 다소 힘이 붙입니다. 특히 3월 달에는 하시던 거 하시는 게 좋고요. 시험을 치셔서 내가 업정을 바꿔야 된다면 그거 약간 보루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시험은 그대로 지시되 노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지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큰 변화를 깨하는 것은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전적인 기회나 금전적인 상황 자체는 3월 달에 1월에 이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혹시라도 3월 초에 있다고 한다면 다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보강을 해놓고 감추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조언자, 윗상사나 또 대표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언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결혼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가정 안에서 내가 기댈 만한 연장자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또 크게 내가 이루어서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양육 4월 달이면 이제 봄이 진행이 돼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탄탄한 기를 지금 따까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월에 이어서 4월 달도 금전적인 기회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내가 뒤로 빼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반대로 오늘 쓰시는 거고 4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일이 좀 계속 막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태도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이렉트로 금원에게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넘겨지거나 하지는 마시고 그냥 차라리 궁금하거나 애매하면 상대방에게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4월 달에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밀고 나가세요. 자 이제 행사가 많은 4월, 4월 이제 5월이죠. 5월 달로 넘어와서 행사가 많은 5월 달 오늘 또 살펴보자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교회거든요. 양력입니다. 간혹 음력이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양력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양력으로 봤을 때 자잘한 기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바쁘고 실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주는 상황보다는 내가 받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신중하셔야 되시고 또 애매하게 또 하던 대로 방만하게 사람들을 대하시거나 운영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큰코다질 수가 있습니다. 5월에는 내가 아름답게 아름답게 모양을 지금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내실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딱 나의 약점을 알고 이제 준비해서 들어오는 인연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지금 현재의 운에 만족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이걸 보강하는데 나의 여유 있는 운을 써야지 라고 하시면서 5월 달에는 신중하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나에게 칭찬을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또 어떤 지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도. 그게 이제 6월 달에 나타납니다. 짠! 자 보시면 6월 달에 반대로 포기해진 여성의 모양이, 모습이 보일 텐데요. 바로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인데 후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1월에 시작을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3, 4월이나 5월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대강대강 추진을 하셨던 일에서 발동에 걸리는 어떤 방해 작용이 혹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발견이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다툴 수가 있고 내 뜻에 모두가 yes, yes, yes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만이 no 라고 하면서 나에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또 뜻이 엇갈려서 다툴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미리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을 제거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가시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전체 운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6월 달에 정확하게 내가 보강해야 될 점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귀인이죠. 그 귀인이 들어옵니다. 이걸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는 손님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일은 다 순조롭지만 다툼이 다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달을 또 보게 된다면 7월은 우리가 휴가철 아주 뜨거운 여름이죠. 잠시 좀 쉬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쩌쩌쩍 갈라지는 빙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이 그려진 괴가 나왔습니다. 우선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조만간 내가 여기까지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7월에는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어떤 2%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주거든요. 월초에 초조하면 중순 되면 나아지고 중순에 초조하면 하순이 되면 나아져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손대고 계신 일 이게 좀 빨리빨리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내 예측보다. 근데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바로 해결돼요. 어차피 마감되면 해결이 될 거예요. 끈질기게 가셔야 되시고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혹시 다른 방향으로 틀게 되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8월달 이제 입추가 들어오는 가을이죠. 오 아주 희한한 그림이 하나 지금 나왔어요. 음 이건 아주 좋은 부분인데 위는 여성성을 아래는 남성성을 뜻하는 기호가 포기해진 모습입니다. 아주 풍요롭습니다. 드디어 좀 큰 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8월입니다. 심지어 내 의견에 팬층이 많아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쭈루룩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먼 곳에서도 내게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8월에. 먼 곳에서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때도 적극적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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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착착착 움직이셔야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 아니야 이거는 좀 위험해 이러면서 미적미적 왔다 갔다 간보고 저울질하고 그러면 놓칩니다. 기회 자체를.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8월달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활동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욕심을 좀 가져보시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중해야 되는 것은 상반기였고요. 이 8월달에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면 양력으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는데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우선 금전 흐름이 좀 막힐 수가 있고요. 9월달에.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시일이 늦어진다거나 답변이 늦어진다거나 좀 막힘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하시는 일 자체가 전반적인 운영 상태라고 한다면 운영 관리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9월달의 상황이고 원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 자체가 번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플랜 B로 가자. A로 갔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플랜 B로 가자. 이렇게 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잘 해왔다가 상반기에 모든 노력과 시간들을 그냥 원위치 해버리는 거죠. 리셋을 해버리는 거죠. 변심일 수도 있어요. 단순 변심. 그냥 마음의 변덕이 생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월달도 한번 볼까요. 10월에 이 부분은 이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에너지의 밸런스가 맞는 부분인데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8월달과 다르게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되시고 현재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현재 이번 달 이 10월달을 좀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좀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라는 게 현재보다는 내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또는 미래에 어차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거기에 이제 달려들어서 시작을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계속 상반기 동안 좀 미뤄오셨다면 10월달에는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기에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인 11월달에도 이어지거든요. 11월은 입동이라고 해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가뭄이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카드가 지금 지어져 있는데요. 큰 명예, 큰 보상, 그동안 길고 길었던 과정을 졸업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실 겁니다. 11월달에는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월달도 보겠습니다. 버섯이 그려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지풍승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바람이 땅, 괴 밑에 이렇게 불어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기대치만큼의 보상, 기대치만큼의 결과를 노려볼 만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10월, 11월, 12월 연달아서 미뤄왔던 새로운 일에 내가 시작을 하고 종사를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를 미뤄셨다면 10월, 11월, 12월 연달아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에 결국엔 또 상승하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사업 흐름과 직장 흐름, 또 금전 흐름은 상당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후원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양력으로 1월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달에는 크게 아플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걱정을 하신다거나 또 어떤 시작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1월달에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년치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꾸준히 그냥 하시던 대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띠가 바뀌는 것은 양력으로 2월달부터예요. 초반에 전체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2월달에도 1월에 이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신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신체와 건강 모두가 밸런스가 잘 맞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좀 아플 일이 생긴다더라도 금방 완치가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3월달로 넘어가서 3월은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3월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금연 다이어트 이런 연초의 목표들이 흐트러지기 쉽고 또 자기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이 혹은 어떤 요인이 되어서 내가 만성적인 질병에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3월달로부터 원인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달 하나 둘 셋 네번째죠. 자 4월달은 시작 자체가 거창하지는 않아도 이제 좀 다소 조심하시기 시작해야 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기보다는 좀 혼자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복은 좀 있을지언정 하순에 다시 건강 흐름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5월달에 이어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일단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실 거예요. 5월달에 잘 보이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편안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플 만한 일이 있더라도 금세 나아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괴가 지금 제 손에 들려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즉 오랫동안 내가 좀 몸이 이상했거나 아 이거 조금 애매하다 싶은 거 이거 6월달에 꼭 손을 대셔야 됩니다. 성형 같은 거 말고요 치료 목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손을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편두통이 있어서 편두통 약만 먹고 그때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어깨가 아팠다거나 갈비뼈가 아팠다거나 또는 소변 색깔이 이상했다거나 지나칠 만한 통증 찌릿찌릿했던 통증 이런 것들은 6월달에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언대로 잘 하셨다면 해오셨다면 드디어 7월달에 좋은 상황이 이제 나왔는데 7월에는 하늘 위에 땅이 포개어진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일단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한 편에 속하실 거예요. 7월달에 별로 아플 일이 없고 올해 전체온이 워낙 더 좋았으니까 그런데 게을러질 수가 있는 즉 3월에 이어서 이 7월달하고 연결이 돼요. 살도 찔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몸이 무거워져서 여기서 어떤 성인병에 기반하는 아픈 만한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증이 나타날 만한 요인이 3월달과 7월달이에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입추가 들어오는 8월달을 또 살펴보자면 뭐 징 때리고 있는 지금 그림이 나왔죠. 이건 천둥번개가 두 개 포개어져 있는 카드예요. 이때는 아마도 병원에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다른 상급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 좀 관찰을 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놀랄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고 그냥 지금 단순하게 경고 차원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거나 경고 일종의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7, 8월달 이렇게 끝났고 이제 9월달로 넘어가면 드시는 거, 운동하고 안 하시는 것들 본인의 체력관리 또 전반적인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바로 9월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좋은 대로 만약에 하셨다면 이제 10월달 보시면 양력이라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밸런스가 깨집니다. 10월달에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요. 식사를 자주 거르시게 된다거나 이것도 이제 병을 키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11월달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달에 또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제 좀 흐름 자체가 11월, 12월로 가면서 점점 좋아져요. 이제 풀리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내가 아팠던 일이 있다면 11월에 되어서 드디어 해방이 되고 또 거기서부터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때까지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치료받으시는 병원 진료 기간 자체를 좀 다른 곳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으로 12월달 같은 경우는 다른 질병은 아니고요. 다른 질병은 아니고 사람들이 나 지금 이제 건강해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관리만 잘하면 돼요. 라고 사람들의 이런 의견 수렴 그리고 응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릴만한 일들은 전반적으로는 좀 약하고요. 희박하고요. 대체적으로는 건강에 잘 신경을 쓰실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몇 안 되는 해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애정운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달부터 우리 또 살펴볼 텐데 양력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계속 만나야 될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1월에 예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분에 대해서 내 옆에 계신 분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스쳐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잘 보이시나요? 그네를 타고 있는 그림이 보일 겁니다. 아직 본인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주 해맑습니다. 2월달부터 또 띠가 바뀌죠. 자 2월에 오늘 보신다면 양력 2월달인데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끝을 내고 싶어도 결론이 잘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1월에는 결심이 잘 서지 않고 2월달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도 좀 쉽게 나오지가 않고 왜냐면 더 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명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확실한 어떤 이유 나의 마음을 넘어선 지방과 지방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두 분간의 연애로 시작을 하셨다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력으로 3월달이 되어서 또 다른 형식으로 연결이 돼요. 수조바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불이 두 개 포기하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숨김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 내 결심, 나의 단점, 장점까지 모두 다 숨김없이 다 털어놓게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허심탄이하게 대화를 하시게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조히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추려고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를 좀 더 진전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자, 4월달도 한번 볼까요? 4월달은 지금 보시면 돌을 닦는 스님이 눈을 감고 지그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참으셔야 돼요. 보고 싶은 마음 참으셔야 되고 장거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두 분 사이가. 그래서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뭐 나에게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만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신뢰에 금이 가는 집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4월달은 점점점점점점점점 더 거리가 벌어지겠죠.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두 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5월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좋고 심지어 내 주변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보기 터졌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보기 터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오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좀 많아서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한테서도 연락이 올 수 있고 현재 사귀는 사람한테서도 끊임없는 애정공세에 시달릴 수가 있고 심지어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이 안 들어가냐라면 혓소리하는 좀 그런 이성으로 인한 시달림에 내가 시달릴 수 있는 게 5월달 이놈의 인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5월달에. 이건 좀 즐기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들을. 그게 6월달 되면 또 바뀌거든요. 한결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달만 반짝이 이렇게 되는 거고 좀 피곤한 5월달이 지나고 나서 6월달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 헤어질까? 여기서 그만할까? 좀 질린다.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결례가 되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좀 상처가 되는 말을 본인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짝에게 어떤 오해를 줄 수 있는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 둘이서 출장을 가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어디를 다른 이성과 유원지를 다녀오는 모습이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원치 않게 노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 상대방의 짝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오해를 줄 수 있거나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 6월달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투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지키시고 확실하게 자신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월달에는 상황이 좀 바뀌어요. 가벼운 연애는 끝났습니다. 7월에는 서로에 대한 진실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지려면 무엇무엇을 해결해야 되지 이걸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7월입니다. 7월에는 그래서 좀 무거운 연애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8월에 이제 또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냐면 양력 8월부터 입추가 들어서 가을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스쳐가는 사랑일까? 이 사람 보내고 다른 사람 만날까? 이렇게 아니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요. 심하면. 그래서 진중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7월은 괜찮은데 8월은 내가 바람을 피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9월달에 되어서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천둥, 번개가 두 개 포기어진 모습인데요. 그리면 지금 손이 두 개 포기어진 걸로 나왔지만 이게 에너지거든요. 내 마음이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 지켜야 되는 선을 함부로 넘어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최종 종착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고 명분이 확실하다면 사실 위기, 진짜 위기는 9월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달도 아니고요. 9월달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오랫동안 교제를 해오셨다면. 사귄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런다면 9월달은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어요. 더 깊어지는 사이. 그게 이제 10월달로 이어지거든요. 10월달 그림 보시면 눈에서 지금 막 촉촉한 시선이 느껴지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빤히 딴 데 고개 못 돌리게 얼굴을 바싹 대고 있어요. 산아비라고 하는 개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감춰진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판단이나 선택에 실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겉모습을 꾸미고 상대방이 잘 보이려고 또 애써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10월달 상황 자체가 두 분이 이제 약간 기싸움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력으로 11월달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로 들어가는 지금 그림에는 해님이 크게 지금 떠올랐어요. 이게 이제 화천대요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교회 이름이 나왔는데 크게 가진다는 뜻이긴 한데 본인의 입지가 두 분 관계에서 크게 강해지고 센 사람으로 변해요. 내게 주도권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나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1월달에는 결혼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 교제 중이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의 밸런스가 깨져서 나에게 억지로 상대방이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달의 상황을 또 이제 살펴보자면 마지막이죠. 우리가 12월달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분수대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땅이 포개어진 모습이고 이건 지수사라고 하는 괴의 모양인데요. 두 분의 감정은 그냥 뒤로 밀려난 상황이에요. 12월달에나 애틋하고 보고 싶고 이런 순수한 연애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만 바라보시게 됩니다. 현실만 우리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 무엇을 극복해야 만날 수 있지? 내가 만남으로써 우리 둘에게 어떤 관계가 윈윈으로 바뀌게 될까? 더 이득이 될까?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 위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냉정하다는 등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면 상대방과는 좀 사이가 확 멀어질 수가 있고요. 나도 냉정해지고 상대방도 냉정해지셔야 되는 게 12월달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 열어봤는데요. 공간을 열어보는 것이 이제 타로카드에 녹여든 부분이라서 제가 사주로도 일간별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로도 보여드렸어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동안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또 다른 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